너무 떨립니다. 제가 새벽 예배가 이제 익숙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도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밤을 새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준비하고 한국어로 해야 되니까 외워야 돼요. 그리고 외우면 또 강간에 쓰면 더 까매져요. 아니 진짜 사실은 제가 이게 한국말로만 하면 그다지 이렇게 긴장이 많이 안 되거든요. 근데 10년이란 시간을 모든 설교를 러시아어로 하니까 이게 입이 입술이가 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통역도 러시아어로 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수요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고 이제 내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분명히 아마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 분들이 이미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아마 잡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원교회는 항상 메시지가 떨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실행하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 줄 믿습니다. 3인 1절도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너무 잘 아시는 성경 9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언촌하에 다니며 만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해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시도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울리시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실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 이전의 14장을 보면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짓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십니다. 내가 부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그리고 오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약속했듯이 어디에서 만나자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젠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명이 아니라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냥 전도와 선교가 아니라 참, 전도, 참, 선교 근데 그거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이 되어줘야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죠. 그렇죠? 나 자신이 지금 굶어 죽겠는데 누구한테 빵을 주겠어요? 누구한테 밥을 주겠어요? 나 자신이 지금 고통스럽고 마음 아프고 평안함이 없는데 누구한테 예수, 크리스도를 믿으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예수, 크리스도께서도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지내고, 다니고, 자고 함께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 크리스도의 사역은 함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자도 함께 해야만이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참, 전도와 선교의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가 있겠어요? 전도, 선교, 운동의 이유가 참 제자, 참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시기 전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면 여기에서 끝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남기셨고 70인이라는 일꾼들을 남기셨어요. 그 위에도 이름이 안 나오는 또 일꾼들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그 이유를 제자 운동이라는 교회 운동이라는 이유를 알고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럼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나는 교회를 다닌 나는 예원교회를 다니는 나는 중직자로서 사역자로서 리더로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지식이 아닌 나의 복음이 되어있는지 주일 메시지 사도 바울이 빌리포 교인들한테 편제를 쓴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가두어있었지만 메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고 그 기쁨을 편지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뭐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이유 없이 기쁨은 바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한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름이 아닌 영원구원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몸은 갇혀있지만 묶여있지만 입은 열려있잖아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크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참복음을 거기에 갇혀있어도 참 전도와 참 선교를 사도 바울은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병 가운데 있어도 그거를 다 내려놓고 정말 가슴에 손 놓고 나는 10년 20년 1년 교회 다니면서 예수가 크리스도 수도 없이 들었던 이 복음 이 단어 과연 나에게는 정말 사실적으로 다가왔는지 정말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닌 나의 복음이 되어 있는지 나의 복음이 되어 있다면 그럼 이 복음이 매일매일 새로운 복음입니다. 예수가 크리스도 똑같은 단어지만 가는 현장 있는 현장 들여지는 기도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과 듣는 것과 하는 것과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병 나의 환경 그것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나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거기도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정 1장 8절에는 내 진인이 되려라 땅끝까지 내 진인이 되려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똑같이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장 안 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면 당합니다. 누구한테? 불신자한테 세상한테 당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힘이 있어요. 세상은 보이는 힘이 많아요. 화려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보이지도 않아요. 선포할 때는 우서워요. 근데 이 복음을 내가 체험하고 정말 확신한다면 느껴져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말이 영적인 거예요. 불신자 불신자 하는 말도 영적인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는 영적으로 느껴져요. 누가 세상 사람 왜냐하면 그 주변에 누가 역사예요? 사단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복음이 필요 없을까요? 필요 있는데 왜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죠? 생각을 하죠? 필요성을 모르니까 왜 나에게 크리스토가 필요할까? 왜? 모르니까 그래서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았으면 기꺼이 봤죠. 따라오죠. 근데 모르니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불신자들이 복음을 끝까지 못 듣도록 유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는 살 수 있다.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 능력을 믿어라. 너 자신을 믿어라. 정말 사람이 모든 사람 신자든 불신자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딱 보이면 그걸 따라가요. 그 누구든 상관없이 정말 밥 평생 굶어 죽었던 사람처럼 밥에 인생을 걸어요. 더 많이 챙겨가야지 더 많이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미. 왜 그럴까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체질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보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24시 그게 더 세요. 우리보다 복음보다 더 그래서 사단이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불신자들을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사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단은 세상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자 영 그렇죠? 이 사단이 계속 신자와 불신자와 속이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권세는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입니다. 그냥 예수의 권세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크리스도를 마음에다가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권세가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12월 25일에 다민족 위원회에서 Our Christmas 라는 크리스마스 파트를 열었거든요. 열었거든요. 그때 수많은 다민족들이 왔어요. 이미 와인은 모든 예배부의 다민족들과 함께 또 초대를 받은 다민족들이 왔어요. 여러 종교를 가진 다민족들. 그런데 그거를 볼 때 되게 저는 감사했어요. 무엇에 대한 감사 다민족이 많이 와서 감사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원교회 안에 이방인의 뜰 바로 이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소 없어도 괜찮아요. 자체 모일 수 있다는 그 시간과 모일 수 있다는 그 자리가 벌써 이방인의 뜰입니다. 예원교회가 이미 모든 면에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초대를 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모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도 했고 파티도 했고 진짜 실컷 누리고 놀았습니다. 우리 사육자들 여러분은 못 보셨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비디오를 한번 보세요. 우리 다민족 사육자들도 그렇고 이 이때를 기다렸다 듯이 누리더라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누리고 싶어서 누린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니까 분위기가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분위기 크리스마스인데 외국인들이 왔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놀아줬죠. 외국인들이 다 진짜 다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다 실컷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파티 딱 끝나고 가잖아요. 인사를 하고 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인사를 그냥 건넸어요. 서강대 대학생들이더라고요. 인위 예배부에서 초청했는데 4명 그래서 걔네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한국어를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대화를 하면서 거의 다 모슬림인들이에요. 방글라데시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온 학생들이었어요. 다음에 우리 또 만나자 얘기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바로 질문 오실 거예요? 우리가 다시 와요? 그래서 내가 갈게 서강대로 내가 갈게 몇 시까지 가능해? 새벽 5시까지 와도 상관없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얘기했죠. 바로 약속을 잡았죠. 왜냐하면 지금 이때를 놓치면 못 만나요. 전화한다? 못해요. 나름 바쁘잖아요. 솔직히 사육 때문에 근데 약속을 잡았으니까 걔네들이 또 영상을 찍어요. 약속을 잡았다는 영상 어디에 도망칠 수도 없어요. 이제 만나야 돼요. 전도자가 약속을 했으면 만나야죠.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정말 이게 Our Christmas 라는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기독교인이 크리스마스 뿐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종교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정말 그들이 딱 갇혀있잖아요. 어디에 나갈 수 없어요. 물론 그때 우리가 복음을 강계배부에서 선포했지만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근데 와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민족위원회가 내년에는 이제 따로따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민족위원회로 나갑니다. 이제 무슨 부 무슨 예배국 그게 아니라 다민족위원회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다민족 브랜드화 시키자 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어야 함께 해야 이게 다민족 2, 3, 7, 5천 종족 보구마가 가능합니다. 따로다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함께 하신 상태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몸으로 떠나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손교에 대한 사명을 받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와 손교 나의 사명이다 라고 깨닫고 그거를 인정하고 말씀을 그 중심으로 받고 기도 제목을 그 중심으로 정하면 어디를 가든 모든 것이 보입니다. 내 거가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2절에 내가 안다. 너의 필요를 다 안다. 뭐가 부족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오해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해 주시겠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말씀이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성교사님 강단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 치유 문제 해결 가족 보금화 물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참 기도 제목은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보금화가 이 사람 이 민족 아니라 나 자신이 보금화가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보금을 누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 보금이 내 삼석의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 보금의 맛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아 이것이 참 전도구나 그냥 발로 나와가지고 뭐 뭐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교회 와라 이것도 물론 전도지만 선교지만 참 전도와 선교는 노림이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네 가끔은 어쩔 수 없이 전했다. 그것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그렇게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할 수 없는 상황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다민족들이 다민족들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히브리인 유대인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한국인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2, 3, 7 5천 정적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와 있는 한국에 와 있는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입니다. 멀리 아닙니다. 예원교에 있는 이미 와 있는 다민족들입니다. 와 있는 다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바꿔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속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만듭니까? 맨날 선물 주고 맨날 밥 먹여주고 아닙니다. 그런 거지들이 돼버려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한국인 사업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제발 다민족들을 거지로 만들지 마세요. 제발 다민족들이 여기 뭐 때문에 왔을까요? 의식주 도민은 왔습니다. 의식주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다만 다른 나라예요. 먼 나라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 주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들을 주면 죽어요.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는 죽어있는 상태에서 왔고 죽어있는 상태에서 더욱 심해진 상태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뀌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예원 교회 안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가 이방인의 뜰 랩런트의 뜰 TCK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왔을 때 정말 교회가 아 이렇구나 이것이 교회구나 아 크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거구나 느낄 만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해요. 나라는 게 개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라는 것이 기관입니다. 나라는 것이 예원 교회입니다. 내가 러시아 예배국이에요. 내가 예원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나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실 때 예원 교회의 얼굴입니다. 예원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무엇을 보겠어요? 예원 교회를 봅니다. 올 때도 예원 교회로 옵니다. 그럼 예원 교회 왔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이번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떤 외국인 이미 교회를 다니는 외국인 사역자예요. 막 울면서 진짜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뭐가 감사해? 이런 느낌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뭐가? 분위기? 저는 바로 율법으로 들어갑니다. 분위기 때문에 아니래요. 담임적에 같이 함께 서로 얼굴 보면서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그려웠대요.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그게 잘 돼 있었대요. 근데 여기 왔을 때 이 교회가 너무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대요. 담임적끼리 봐도 인사도 안 한대요. 서로 알면서도 인사를 안 한대요. 모른척하고 그냥 싱 지나가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진짜 아 외국인들이 이런 것이 너무 그립구나 우리보다 낫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담임적 그리고 새로 오는 새신자 한국인이라도 한국인 새신자 와도 담임적이에요. 우리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챙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상처를 더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 개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기관 예원 교회 나 예원 교회 두 번째 참 전도와 선교 이제는 실행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았으면 그렇죠?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받았으면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거를 체질화시키기 위해서는 실행해야 됩니다. 안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아는 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체험하고 맛보고 그래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사단도 알아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통진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이제는 알아요. 하도 우리 캠프 팀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열심히 쳐들여가지고 열심히 복음 선포해가지고 알아요. 근데 이제는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가서 이제 우리가 영접운동 말씀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전도와 참선교의 실행입니다. 항상 우리가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강단 말씀 수요예배든 철회하든 주일 강당이든 우리가 받고 그 자리에서 정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 한마디라도 내 거로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 말씀 속의 단어가 내 언약이 됩니다. 그 언약이 어디에서 선취 되겠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가는 그 현장에서 내 말씀을 놓쳤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는 거예요. 역사는 있죠. 근데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9절에서 20절 보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때 이후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졌지 이젠 확신을 얻었지 사명에 대한 확신을 잊지 이젠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서 이젠 복음을 전파하라 치유하라 귀신을 내어줬든 권신을 내가 주셨으니까 가서 해라 그거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젠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소프트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힘도 더하여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언어까지 주십니다. 방언이라는 거는 이거 어순절 교회처럼 저도 그거 배웠거든요. 예전에 방언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외국이에요. 외국어 외국어로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 정도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문장 모장을 시키시고 가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주시고 가라고 안 합니다. 다 주시고 다 주시고 거기에다가 함께 하겠다. 함께 성령님께서는 네 안에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가 있다면 도전 도전 몸을 어떻게 움직여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움직여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게 만들면 아파요. 제가 당해봤거든요. 아파요. 아프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평생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한 번 딱 해보니까 더 이상은 싫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입으로 안 됩니다. 걔네들은 머슬림입니다. 안 받아요. 교회? 안아. 제가 알아요. 딱 보면 알아. 뭘 딱 보고 알아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거짓이 영리예요. 바로 이것이 속임수예요. 우리가 모르죠? 네. 바로 이것이 속임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증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이미 우리 안에 벌써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이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이제는 도전해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스타트만에 도전하잖아요. 그쵸? 3인 1조 도전하죠. 그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방향으로 나가야만이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나랑 안 맞아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랑 맞아야 된다. 내가 준 메시지가 내가 준 말씀이 너랑 맞아야 그게 복음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씀을 따라야죠. 말씀이 나를 따라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해야죠.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순정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순정 해야 돼요?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정 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떨어지겠어요? 그게 성령의 음성인데 그냥이 없습니다. 그냥이 없습니다. 기관 그리고 무슨 회의 모임에 떨어지는 그 말씀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으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들어도 맞춰가세요. 맞춰가신다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순정이 정말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정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네. 은혜 중에 은혜예요. 왜냐하면 순정을 안 하겠다고 교회에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순정 안 하겠다고 하기 싫다고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낙심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순정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전도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원해서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아닙니다. 시간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교회에 왔고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스타트만을 해야 됩니다. 바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부터 정합시다. 대상자. 대상자도 없는데 누구한테 스타트만을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3인 1조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쵸? 대상자를 먼저 내 기도 제목보다는 대상자를 먼저 정하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대상자를 넣고 1년 내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만나세요. 만남이 있어야 친해지는 거예요. 다민족들랑도 친해져야 돼요. 한국화 시키지 말고요. 있는 그 자체로 검은색이면 검은색 자체로 노란색, 노란색, 흰색이면 백인이면 백인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백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흑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보금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입니다. 보금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입니다. 한민족 한마음 가진 한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전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든 문화 초월 민족 초월 나라 초월 하는 그런 전도자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는 현장에 한번 실행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입 열고 생각으로 말고요. 입으로 말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해보세요. 해보면 돼요. 우리 어른들이 애들한테는 그렇게 하잖아요. 해봐 해봐. 안 해보고 왜 안 된다고 해. 해봐. 근데 왜 본인들은 안 하세요? 그쵸? 본인들은 안 하시잖아요. 애들한테 해봐. 왜 이렇게 무서워해. 해봐. 억지로 시키면서 본인들 안 해. 절대로. 애들한테 하듯이 본인들 본인들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참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대밖에 없습니다. 후대를 세우는 걸로. 네. 후대를 키우는 걸로. 고약 성경에도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가 들어갔어요? 후대대로 들어갔어요. 신약에도 러머, 보그마 누가 이루었어요? 후대대로 이루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랩런트 그 TCK 그 후대들의 발판이에요. 발판. 우리가 든든한 발판이 되어줘야 후대들이 정말 세계보그마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희미하게 발판이 되어준다면 후대들까지 죽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원교회에 랩런트의 뜰 그 어린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이 없어도 내가 사용할 방 없어도 의자가 없어도 랩런트를 위한 자리는 자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든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랩런트 TCK들 위에 왜냐하면 그 애들이 서야만이 이 예쁜 아름다운 전도와 손교 오직 손교를 위해서 지어진 예원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후대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 여태까지 키운 방식으로 아니에요. 오직 보금으로 오직 보금으로 후대들이 무장해야 되고 오직 보금으로 그 사람들이 걔네들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 애들 중에서 중직자가 나와야 되고 그 애들 중에서 목회자가 나와야 되고 그 애들 중에서 선교사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후대를 키우는 이 사역에 all in 다 바쳐야 됩니다. 다 그게 참 선교 그게 참 전도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후대 양육 후대 황립 Y는 다민족 Y는 TCK 남이 아닙니다. 그 애들을 우리가 보금으로 커버하고 키우고 재파성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이 자리에서 참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 안 가도 그래서 비대면을 대면화시켜라 이거예요. 안 가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기도로 가능하고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나만 준비가 돼 있다면 나만 복음이 황립이 된다면 나만 그게 사명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 전도와 참 선경은 선경은 나로 부터 시작 되리.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의 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정말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지식이 아닌 정말 경험 체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